9번은 여행이에요. 여행은 사실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.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멤버들끼리 다 같이 2번 정도 3일 정도 여행을 2번 정도 갔었는데 역시 왜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.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너무 많아요. 이 부분은 이별이 이런 부분을 많이 가르쳐요. 이 부분은 또는 말이야. 이 부분은 또는 말이야. 감사합니다.